관심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장이 좀 굉장히 떨어지면서도 안개 속 불확실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고심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을 첫 번째 종목을 하실 수 있죠? 저는 이런 변동성 시장에 있어가지고 태풍 속에 들어간 테마성 종목을 스윙으로 말씀드리기는 절대 안 되는 거고요. 그런 테마성 종목들은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소량으로 정신값을 좀 버는다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더 하방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하방 경직에서 나오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끄림의 수가 눈여계시는 종목. 첫 번째로 에코프로 BM을 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외죠? 지금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분위기가 안 좋다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선방하는? 네, 맞습니다. 시장 대비 상당하게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18만원 자리에서 21선과 5일선을 딛고 21선을 계속 돌파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방귀 자주 끄면 하천시 간다라는 말이 뭔 따신가 알고 계시죠? 징후가 조금씩 보이고 있다. 기술적으로 징후가 보이고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매도하는 사람보다도 매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고 그 매수를 통해서 이동평류선, 변곡점을 만든 다음에 패턴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누구냐? 지금 옆에 제일 하단 자리에 보게 되면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지금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 하고 있지만 기관들은 의외로 누적 매수량이 지금 상당히 쌓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변곡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어간다는 뜻입니다.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제가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너무 잘하시는 종목이죠. 전기차 성장 둔압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양극제 캡파 속도 조절을 통해서 이제는 2분기가 바닥론이 어느 정도 팽배해지는 자리에서 지금 기관이 지금 현재 쌍그레 매수가 오고 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는 바닥에 대한 의심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3만 원이고요. 손재가 17만 3천 원 자리를 이야기 드리되 꼭 17만 3천 원이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목표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기차 캐짐 이거 좀 빨리 해결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비행은 그나마 2차전지 관련주를 좀 지탱해주는 힘이고 외국인과 기한의 쌍그레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 말씀해주셨어요. 두 번째는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또 2차전지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정말 바닥을 잘 만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이제 시청이 지금 78조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 전부터까지만 해도 우리 한 120조, 100조를 왔다 갔다 했는데 잔이 쪼그라든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밑에 보시면 지금 5일선과 함께 행보를 하면서 지금 밀집 패턴을 만들고 있는데 이 앞전에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던 모습이 하나 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가 완전한 변곡점이라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이유는 뭐냐. 20일선, 60일선 돌파와 함께 지금 앞전에 있는 36만 원과 37만 원 자리를 강한 돌파를 통해 가지고 거래량이 실려야 됩니다. 그 실리는 자리가 오히려 더 수익을 낼 수 있는 매수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오늘 같은 이런 급락장에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의 약간의 매도가 나오지만은 프로그램 B차역을 통해 가지고 하방 자리를 지금 밀집 패턴을 만들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눈여겨봐서 보고 관심 경로 쪽에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특히나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주요 완성차들의 4680 배터리 채택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최대 수혜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8만 원이에요. 손절가 32만 원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면 이제 2차전지가 좀 제발 바닥 딛고 잘 다지고 올라올 수 있으면 좋은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너튜브를 통해서 마지막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이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해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사는 곳 사고 매수 매수와 매도를 장중을 통해 가지고 시장이 안 좋으면 바로 캔슬이고 시장이 조금 돌아서고 그에 관련된 섹터에서 물량이 들어오게 되면 바로 가격 전력과 함께 장중에 단타뿐만 아니라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스윙으로 오바나잇 하자라고 이야기 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종목은 세 번째는 국제약품입니다. 국제약품 지금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요. 잠시 후에 5시 30분에 여러분들하고 다음 주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델리스피인, 이델리온을 들어오시게 되면 국제약품에 대한 가격 전략뿐만 아니라 다음 주 패턴 전략까지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이제 마감, 종가 보면서 또 전략을 한번 더 듣겠네요. 네. 맞습니다. 관심주도 보시고 그럼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종목 발굴은 장중에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저희 마켓나오 3부 그런 의미가 좀 의미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정우영, 이델리온 파트너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네. 그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